고소하니 달달한 냄새가 내 코끝을 자극하는데 말이오 무슨 냄새? 나는 암냄새도 안나는데? 이새끼야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내 개코를 속일 순 없다고 올타쿠니! 여기서 나는 냄새구먼! 와 이건 뭐야?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? 이... 이거... 이거 타로볼튀김인데 말이오 겉바속촉이라고 들어봤지? 겉바속촉? 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거 잘하네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이 부드럽고 달달한 타로로 가득 차있어 이렇게 타로볼튀김을 받자마자 걸리적거리는 종이는 남편 팬티 찌듯이 찢어버리시고 내가 초딩 입맛이다 그럼 이걸 사먹으라고 자 그럼 시식 들어가겄습니다 후루룩 짭짭 꿀꿀이 꿀꺽 이 맛이 행복이여